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러면 윤석열 정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답답하고 진짜 TV뉴스도 안 보시고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공동체가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감성과 감정, 느낌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아침 시간을 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역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오늘 저널링 미디어 종편 방송이죠.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부터 제가 현이님. 쉐어넌 현이님. 쉐어넌 현이님. 쉐어넌 현이 역을 이루죠. 쉐어넌 현이 역을 이루죠. 됐습니까? 네. 현이님 한 다섯 번 정도 불러드렸습니다. 꼬꼬님. 맞습니까? 쪼꼬님. 김기임님.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랑 뒤엔 이별님. 참 여러분들 다 사랑된 이별 다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 닉네임은 아주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보라님 안녕하시고 김미연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서울의 소리에는 나원 나투 님이 제일 1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상품이라도 드려야 할 텐데. 텐버린 님. 윤금회 님. 또 남순현 님. 체리 님. 숲길 님. 김성순. 김성순 님. 이인승 님. 손바닥 님. 핵이 무섭지 않니. 초밤조사 님. 이슬희 님.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프로그램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의 코멘터리에서 가짜 뉴스 팩트 체크를 제가 매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벌써 13번째인 것 같아요. 가짜 뉴스는 결국 프레임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저들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조중동과 언론에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그 프레임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종북주사파다. 예를 들면 부정부패자다. 검찰은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게 다 가짜 프레임이거든요. 이 가짜 프레임을 제가 하나하나 벗겨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래서 오늘도 가짜 뉴스 팩트 체크. 이것을 전 이름을 이제 윤석열의 거짓말 프레임을 벗긴다. 오늘이 벌써 13번째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모아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편집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PD가 준비한 오늘의 쇼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두 개 정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요. 틀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삭제. 우리 김종욱 박사의 정치학 박사의 무삭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응징부복이 핵문제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정치학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이어서 시민단체까지 타겟이 됐어요. 시민단체도 부정부패. 정부 돈이, 정부 보조금이 엉터리로 갔다. 중고생축불연대 문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것도 말이죠. 감사원에서 안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했어요. 대통령의 오른팔, 그리고 이인자라고 하는 정책기획수석. 양반이 누구입니까? 감사원, 사무총자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시민단체 회계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했다. 이거 누가 지시한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다음에 우리 오동진 평론가 그다음에 출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동진 평론가는 다큐 문제 갖고 얘기를 하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치인들 다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다큐, 박근혜 다큐, 또 우리 조국 전 장관 다큐도 있었죠. 얼마 전에. 그리고 멀리에는 이메일다 다큐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갖고서 하고요. 또 저희가 김건희 다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논평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익혜코너죠. 안진걸 편이죠. 안 변해. 죄송합니다. 안 변해 시간에는 이성윤 지금 연구위원이죠. 이성윤 검사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다음에 사면. 여러분들 사면 보면 답답하죠. 이건 무슨 사면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자기네들 진영 통합을 위한 사면 같아요. MBC 파, 박근혜 파, 그다음에 윤석열 파. 우리 똘똘 뭉쳐서 같이 자려보자. 그런 사면을 단행한 거. 그다음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무인기 사퇴 문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 PD님, 우리 준비한 쇼처 한번 먼저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내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50%나 삭감해버렸다. 이거 사실 여부를 좀 살펴보니 상임위에서 삭감하라는데 상임위의 예산 소위 위원장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결 위원장이 민주당이었으면 민주당 주업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삭감했느냐 그러면 이런 북한 무인기 잡는 사업도 아니에요. 해군의 무인정찰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업이고 계약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왔던 겁니다. 기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금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부하고 합의해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전액 불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예산해서 빼버리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무인기 사업이고 중요하니까 50%만 삭감하겠다. 이래가지고 정보하고 합의해서 조정한 예산이에요.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대응 전략을 50% 삭감해버렸다. 아주 호도를 해버리는 것이죠. 김정대 교수죠. 현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대 교수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러는데요. 속 시원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훈련했다. 자기가 국회의원 할 때 계령대 가서 드론 부대에 훈련하는 걸 다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훈련 안 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위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방법 협의하에서 삭감한 것이다. 마치 핑계대는 거죠. 핑계대고 남의 탓 국회 탓 문재인 탓 이 쇼치였습니다. 그동안에 인내천님은 이제 응원 지원하러 갔습니다. 이 저널리 미디어 종편 시험방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계십니다. 임석열 님 또 최매령 님 매일매일 알림을 설정하고 날마다 터지는 이 어이없는 현실을 조목조목 알고는 하는 방송에 애청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함께 합시다. 서울의 소리에도 이경태 님 정신 못 차린 거니 김은영 님 체리 님 남순현 님 이혼어 님 초밤 여사 님 임혜우 님 계속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또 쇼치를 하나 더 준비하고 계신 거나요? 그것도 같이 볼까요? 지금 대통령의 무지의 무 상태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상태입니다. 자신이 뭘 모르는지 몰라요. 국정처라고 물어봐도 제가 뭘 모르는지 알면은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는 거 하나 있어. 문재인 나쁜 사람? 북한 나쁜 사람? 주사파? 본인이 술주정 그렇게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바이든 날리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께서 늘 주사 맞고 집안 저쪽으로 주사파라고 하십니까? 이 법무부 가시겠는데 지금? 말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걸 짤러 우리가 쇼치로 만들어봐요. 아니 보통은 주사로 맞지 보통은 뺨으로 맞습니까? 남편은 주사가 있고 사모님은 주사를 맞으시고. 이런 분이죠. 어제 우리 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도 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방영됩니다. 우리 임세윤 소장 완전히 지금 서울에서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에서 뜨신 분이죠. 임세윤 소장과 그리고 남태우 배우. 남태우 배우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요. 수요일 날 오전 9시 놓치지 마십시오. 화요일은 우리 정치파이터 남영희 부원장에 그리고 목요일 오늘은 안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문화초대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박연옥님 손바닥님 숲길님 윤구미님 임혜훈님 이원호님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송지문님 모시중한디님 350Q님 주사부부라고 올려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거짓말 프레임을 벗긴다. 열세벤째 하기 전에 간단하게요. 어제 국회에서 농래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이례적이죠. 여태까지 체포동의안을 선정했을 때 검찰에서 제출해서 이렇게 부결시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160석이나 되는 물론 자유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민주당 당론이 왜 부결됐을까? 언론에서 방탄국회다.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농래원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지. 본인은 분명히 지금 결벽을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지금 현재 검찰의 행포라든가 착태를 봤을 때는 이것을 단순히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방탄국회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은 현실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문제는 선출된 권력 국회와 또 임명돼서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검찰 권력과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도한 행정부 검찰에 대해서요. 국회 압수수색 벌써 두 차례나 했죠. 완전히 국회가 자기 집 마당이에요. 암기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고시공부해서 검찰 되면 국회도 자기 집 앞마당입니까?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표기관이에요. 국회 본청 두 번이나 압수수색해요. 그걸 또 보고 보면 있어요. 김진표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뭘 겁이 많은지 말이죠. 이러한 무도한 행정부 검찰에 대한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견제 성격도 저는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나와서 읽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무슨 뭘? 국회의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마치 검사가 공석장을 읽듯이 피의사실을 공포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국회의원 뽑혔어요? 선거에서 당선됐어요? 거기는 국회예요.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앉아있는 곳이에요. 대기지 민주주의라는 거 고시 공부할 때 안 배웠습니까? 꼭 공손하고 겸손하게 얘기해야지.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마치 검사가. 자기가 검사 생활 몇 십 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처음 봤다. 녹취록이 어떻게 됐단 말이죠. 그냥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제보동의안 제출했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거기 나와서 말이죠. 무슨 대통령이나. 이게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장이에요? 국회를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정권치고 제가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오래간 정권은 없습니다. 다음 사항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분 많으시죠.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 6.25 전쟁 많이 겪으셨죠. 1950년 6.25 전쟁 때요. 400에서 5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500만 명의 전쟁인이 발생했고요. 전쟁고 와도 엄청나게 발생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는 이산가족. 천만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남한 경제의 42%가 파괴됐습니다. 북한은 뭐 말할 나이가 없었고요. 한민족이 파괴됐고 남북 분단이 고착화됐고 체제가 체제 경쟁이 더욱더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일상적 삶이 파괴되고 참상하는 참상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6.25 전쟁만 없었다 그러면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이 6.25 전쟁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우리의 역사는 깎이고 뒤로하고, 쇠퇴하고 우리 국민들은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너무나 쉽게 하는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누가 죽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죽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죽습니까? 국민이 죽습니다. 무고한 양민이 다칩니다. 특히 현대전은요. 현대전은 과거와 달라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났듯이 무고한 양민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갑니다. 거기서 윤석열 거짓말 프레임, 우리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인데요.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면 된답니다. 대통령님, 한반도에서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반도 다 붕괴됩니다. 우리 국민들 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갈 테고 핵에 의한 그 파괴와 영향은 엄청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허유, 참 나와. 높으신 분들, 잘 사시는 분들은 하와이로 도망가겠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반도에 핵을 안고 가는 문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려서 말이죠. 남북 간에 서로 간에 국지전을 하다가 핵이 터지면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 막아야겠지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대책도 없어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 같이 6.25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닙니까? 저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승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전에 그렇게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북진통일, 북진통일.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튀었잖아요. 그냥. 위험하니까. 대구로 해서 부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놓고 한강달이 끊어버렸어요. 서울시민들 넘어오지도 못하게. 서울시민들은 북한군 치아에 남겨놓고 혼자 도망갔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그리고 부산 가서 또 뭐 했습니까? 전쟁 중에. 여러분 4.45의 개헌이라고 아실 겁니다. 자기 장기 집권.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을 지선제 통과시켜서. 선거는 했어요. 전쟁 중에. 대통령이 되고 다시 되고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절대로 정쟁이니. 확전이니.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책임도 못 질려기. 죽으러 가는 건 국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양민들입니다. 확정 각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놓고. 자기는 저녁에 만찬했어요. 저녁. 저녁 식사 시간에. 아니 확전을 각오하라고 그랬으면. 전투복 입고 벙커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요. 자기는 NSC 회의도 열지 않아요. 그래놓고서 저녁에 술 한잔 하셨겠죠. 하여튼 이상민 장관도 거의 배석했다 그러니까. 진짜 입으로만 전쟁 떠드는 이유. 책임지도 못할 얘기를. 대통령의 언어는 행동은 다 법률입니다. 법률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대국민 전쟁 공포 압박으로. 무인기 사태에 벗어나려고 하는 거냐. 북한 잘 걸렸다. 우리 김종원 박사님하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북한 잘 걸렸다. 넌 적이야. 이런 위기 없애려고 하는 술책 아닙니까? 어떻게 전쟁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합니까? 대통령이. 또 세 번째.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상호 비행 금지하는 구역이 설정됐고. 이 때문에 대응이 늦어졌다. 천만에. 아니 무인기.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무인기. 초고속을 자랑하는 전투기가 뛴다고 해서 무인기. 격추시킬 수 있습니까? 한 대도 격추 못 시켰잖아요. 한 대 시켰나요? 한 대가 돌아갔죠. 아니 풍성인 줄 알고. 새때인 줄 알고 또 전투기 출격했어요. 어제 우리 김종대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고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무인기는요. 전투기를 찾아봤어요. 무인기는 그렇게 고성능 폭격 전투기가 떠서 무인기 3m짜리, 2m 얼마짜리를 그걸 어떻게 폭격해요? 어떻게 추락시켜요? 그런데 이 9.19 군사비로 상호 비행 금지하는 구역이 설정됐기 때문에 못했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무인기는요. 고성능 개발 등 레이저 포로 무인기 취약 부위인 이 두쪽 날개를 불태워서 요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구열한 전파 차단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폭격기가 떠서 전투기가 떠서 3m짜리 그걸 무슨 수를 찾아내요? 챗대인 줄 알고 풍선인 줄 알고 완전히 우리나라 공군 대통령이 쪽팔린다는 얘기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공군도 쪽팔려버렸습니다. 이거는 상호 금지구역 전투기 띄워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추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국민이 추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석방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제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색 무정구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에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지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지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